2024년 7월 15일 기준으로 이덕하의 진화심리학 채널의 프로필 이미지는 모자이크 처리된 이덕하의 증명사진이다. 나름대로 유머감각을 발휘한건데 지독하게도 안웃긴다면 그건 미안하다. 이걸 두고 자기가 올린 영상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 얼굴 공개할 깡도 없으니까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쪽팔리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이라고 나를 조롱하는 새끼들이 여러 명 있었다. 나는 본명을 내걸고 져서 3권과 번역서 2권을 정식으로 출간했다. 인터넷에 글이나 영상을 올릴 때도 항상 내가 이덕하라는 것을 밝혔다. 자신감이나 깡이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글과 영상과 번역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예컨대 이 채널의 한심한 최재천 재생 목록을 봐라. 진화심리학 가지고 꼴값 떠는 최재천 교수가 얼마나 한심한 작자인지 까발리는 영상들을 볼 수 있을 거다. 최재천 같은 새끼를 이런 식으로 본명 내걸고 공개적으로 조지는 분이신데 자신감이나 깡이 없어 보이냐? 사람들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자기 가족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들 가족이 창피해서 그러는 줄 아냐? 얼굴 성애자 리석 같은 새끼들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얼굴이 알려지면 가족이 피곤해지니까 혹시나 가족을 해코지하는 새끼가 있을까 봐 공개 안 하는 거라고. 나는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피곤해질 것 같아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거라고. 이런 말 하면 내가 유명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초치는 새끼들이 꼭 있을 거다. 두고 봐라. 천재가 마음먹고 유명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고졸이라고 조롱하는 새끼들도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니까 고졸은 맞다. 미안하다. 고등학교 때 하고 재수할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에 비해 학교 공부를 더럽게 안 해서 서울대도 못 갔다. 연세대 물리학과밖에 합격하지 못해서 존나 미안하다. 사실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럽게 열심히 했어도 서울대는 못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나는 죽어도 물리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 물리학과는 넘사벽 커트라인이었으니까. 미안하다. 아이큐도 대단히 낮아서 고등학교 때 검사 결과가 150도 안 나왔다. 140밖에 못 넘겨서 더럽게 미안하다. 서울대조차도 못 갔고 아이큐도 존나 낮지만 나는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서울대와 아이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니까 너 같은 새끼들은 내가 쓴 진화심리학 책 두 권처럼 훌륭한 책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